야 옛날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까? 근데 이 처음 30년 된 거 맞지? 20대, 30대는 아니라니까 야 옛날 피해자들하고 똑같아요 30년이 지났으니까 46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됐겠지? 얘기 들었어? 완전 싸이포라던데? 죽이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범행객서 쓰라고 그랬대 제가 무서워요? 연숙이 올 때까지 기다렸댔는데 오늘 안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 칼을 숨기고 있는 거야? 아웃! 너 누구야? kein 나의 슬픔